1대! 5! 번사! 1대! 5! 번사! 신선한! 오! 신선한! 어떤 게임 하고 싶습니까? 저는 그... 말툭 바퀴. 재밌겠다. 말툭 바퀴 가로... 말은 3명이세요? 아니 이쪽, 처음에는 이쪽이지. 왜냐하면 여기 딱... 가운데가 제일 바퀴. 그걸 또 듣고 있네. 어머, 어머. 사수가 옆에서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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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네. 아! 몰랐네. 하다 저렇게 듣고 나서 우리한테도 아무 얘기 안 해. 아, 그래요? 아, 그 원리만 들은 거야? 그냥 자기만, 자기만 들은 거야. 염탐 왜 하는 거야? 그거 염탐이 아닌데.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거야. 그냥 호기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? 자, 한 번째 우리. 가자, 가자, 가자. 출발! 신발 벗었어. 어우, 무섭게 보이자. 어우, 무섭게 보이자. 가자! 어?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야? 아, 깜짝이야. 내 바람은 말아도. 놀라지 마요. ㅋㅋ 뭔지 말이야 뭔지 말이야 자 가셔 십자가 한 마디 하더라고요 오빠가 다이어트 준다고 진짜 너무 잘 먹더라, 진짜. 이거 좀. 가만. 계속 심하게. 진짜 잘 먹는다, 지금. 여기. 푸드파이트 모임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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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진짜 우린 재롱 잔치였구나. 이게 프로야. 예쁘다. 엣지, 엣지. 어쩜 이렇게. 언니! 멋있어. 너무 멋있어. 표정이 안 나온다, 표정이야. 진짜. 스웩, 스웩, 스웩.